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의 구독자 여러분. 저는 24-7 Chilling입니다. 자, 거의 일주일 만에 또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안 그래도 YCN라키가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서 새로운 음악에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봐달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. 어,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. 어, YCN라키의 솔로 음악은 아니고 여기 한 명이 더 있는데 TH, 오피셜? TH라는 래퍼겠죠? TH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. 이분과 YCN라키가 함께한 Paranoid라는 곡을 업로드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미리 한번 들었는데 댓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YCN라키의 랩 스킬에 대한 호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면은 TH와 YCN라키가 함께한 Paranoid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o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? 가사는 모르지만, 플로우도 듣는 거죠. G-D-Long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오우 아 이번 랩도 되게 괜찮은데? 후후우 야 이거는 완전히 음악 스타일이 처음부터 아주 그냥 푸쉬 투 더 리밋 액셀레이터를 세게 받는 그런 느낌이야 에이 오우윽 오이오 되게 잘하는데? 아 타이트해요. 두 래퍼 아주 타이트한 벌스들을 짜서 듣는 내내 되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기분이었어. 좋습니다. 제가 지난주 디브웨이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지만 사실 지금 여타 카메라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음악을 내놓지 않는 느낌들도 있고 뭔가 좀 잠잠해진 느낌이 있어요. 반다가 새로운 타임 투 라이즈 리믹스 버전을 공개한다는 소식은 제가 듣긴 했지만 뭔가 좀 서로가 활력있게 이런 음악을 업로드하고 뭔가 여기저기서 막 와와와 놀라고 이런 느낌은 없어. 사실 그래서 조금 심심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래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저 와이 샘 라티가 되게 재능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곡에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서 놀랐어요. 아 되게 잘하네. 어쨌든 진짜 괜찮은 크메르 헥팝 트랙이 또 업로드가 되면 저는 다시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. 저는 여러분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